네, 수분 미스트를, 진정 미스트를 발라봤더니 되게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고 되게 보면 광이 좀 나죠? 광도 나고 붉은기를 살짝 잡아주는 것 같고요. 이중성 기능이라서 미백하고 주름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정돈해주고 찬 미역 추출물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보습은 물론 진정 효과가 된다고 하고요. 지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동시에 공급해서 맑고 윤기나는... 어우, 진짜 윤기는 장난이... 윤기나는 피부로 가꿔준답니다. 정말 진정 미스트인데 윤기가 장난 아니에요.